안녕하세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입니다. 열린미래의 아름다운 동반자, 세계를 이끄는 강릉원주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자유, 진리, 창조의 정신으로 세계화시대, 정보와시대, 다원화, 지방화시대를 이끄는 활기찬 비령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 국립대학 대학사회책임지수 인권부문 1위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평가 4년 연속 우수 창업지원본부평가 12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 선정 2015년 국공립대학 교수 1인당 저역서 실작 1위 전임교원 확보율, 유기달성 등 능력있고 따뜻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3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2단계 공학교육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274만 2천원에 달하는 등 우수한 장학여건을 자랑합니다.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 탄력적인 학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과 및 전학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에 이르는 7개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강릉 캠퍼스와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원주 캠퍼스, 아름다운 2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을 위한 종합멘토링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운영 및 학생생애관리센터를 통한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과 학생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영의를 위해 자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배낭여행, 해외봉사활동, 학내 국제도우미 및 영어회화클럽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